오늘 강의에서는 엑셀로 움직이는 하트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엑셀 화면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진동수를 입력할게요 50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좌우 크기는 3.14로 진동 크기는 0.9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 변수에 대한 수식은 아래에 적어드렸는데요 이 수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 위로 매크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도형을 우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지정으로 이동해 줄게요 매크로 목록에서 하트 차트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이 끝났어요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동작하고요 차트 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멈춥니다 아주 간단하죠?